택시를 미리 예약을 잡아놨기 때문에 택시를 미리 예약을 잡아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럴 줄 알고 제가 택시를 미리 예약을 잡아놨기 때문에 잡아놨겠습니다. 뭐 좀 해보세요, 오케이. 나는 예. 내 거 연 거 아니야, 그러면? 형 거 열렸어요. 열린 거지. 근데 이거 하기가 나는 거야. 하기가 나는 거야. 하기가 열렸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아니... 저 이거 나이게요. 뒤에서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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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아까 B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당황스러운 표정 흰색 공을 넣었어. 아, 게임 끝인데? 한일 선택했어요. 멤버의 미슐랭 사... 한일의 돈이 완식되는 왼말하면서 오른쪽 벗고 있잖아. 지금... 음.. 기본 남은 쌤이랑 같이 있었는데 이제 팔을 피는 동작이 있어요. 저보고 자꾸 왜 팔을 안 피니에요. 근데 또 여기서 조용히 진짜 제일 잘 준비했을 거야. 더 부담 준다. 무슨 말 한 거예요? 야하게 왔더라고. 개구리가 뭐예요? 한쿤입니다. 연장자? 그게 문제에요. 한쿤입니다. 손을 팔을 잡혀야 겠어요. 오, 손을 팔을 잡혀야 해. 오, 손을 팔. 오, 손을 팔. 오, 손을 팔. 오, 손을 팔. 마취크림 바르고. 오, 손을 팔. 오, 손을 팔. 어떻게 해? 오, 손을 팔. 한국의 아티스트 오늘 신나게 할 수 있을거 같아요 세타임 오우오오 오오오오 오우 오우오마이구아이 아스케떼들아 아니요 아니요 오우우오오오오오오오오 네, 그냥 다 드시고 나서 대답을 하셔도 돼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네, 맛있는 거니까 꼭 드세요. 음! 음, 맛있네요. 맛있네요. 맛있네요.